안녕하세요 김수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공간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공간 디자이너 아니면 건축가라고 불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로는 스몰 비즈니스 영역에 있는 작은 자영업들 가게들을 만들어주거나 그런 가게들이 뭉쳐있는 일종의 조그만 클러스터 같은 걸 만드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어서 스몰 비즈니스랑 기업가 정신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사실 고민이 좀 많이 했거든요 사실 저도 스몰 비즈니스라는 업 자체를 영위하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그게 생태계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개개인들이 마인드라던가 마음가짐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고 그게 일종의 기업가 정신 범 크게 보면 기업가 정신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저의 경험담이라기보다는 제가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과 만나면서 주로는 공간을 운영하는 쪽에서요 공간을 운영하는 데서 몇 가지 받던 힌트들 같은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공간을 만드는데요 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영업 공간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공간을 만들 때 보면 어떤 공간이든지 그 공간에 돈이나 시간이나 사람의 인력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 단기적으로는 수익이나 이런 걸 어떻게 뽑아낼 거며 장기적으로는 그 공간이 어떻게 브랜딩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하고 그 계산을 바탕으로 공간을 만든다 이게 저희 회사의 건축 프로세스인데요 각각 건축가들마다는 모두 다 이런 각자 회사나 개인마다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약간 좀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요 은사님들은 저희 프로세스 같은 경우가 일반적인 건축가들에 비해서는 좀 많이 상업적이라서 좀 혼내시긴 하는데 하여간 저희는 주로 상업시설을 다루니까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기업가 정신이나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얘기를 먼저 해야 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동네 가게나 작은 서점들 약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취향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들을 이제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그 일을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시민으로서 뭔가 다양한 컨텐츠랑 서비스 제품들을 받고 싶은 거예요 제가 스타필드 같은 데 가서 항상 이렇게 되게 편리하고 좋지만 내가 다른 걸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시민으로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가 이제 지속가능한 스몰 비즈니스 생태계가 보장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생태계는 일종의 이런 스몰 비즈니스 플레이어들이 그런 기업가 정신을 가질 때 어떤 기업가 정신을 가질 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스몰 비즈니스 기업가 정신은 이런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모두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 자영업 자체 저희가 이제 스몰 비즈니스라고 주의를 얘기하는 자영업 자체가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여기 나와 있는 치수보다 그 수치보다도 더 어렵죠 사실은 근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조 자체가 되게 불투명하고 비용 구조 자체도 되게 불확실하고요 그래서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는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이 있을 텐데 스타트업 같은 스타트업 신에서는 이제 내가 그 사용자에게 어떠한 경험이나 그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제한된 인풋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분배해서 이 사람들에게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험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스몰 비즈니스 오프라인 시장으로 넘어와서 생각을 해보면 일종의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뭔가 빵집을 한다거나 치킨집을 한다고 생각해봤을 때 내가 그 치킨집을 하는 사장으로서 내가 여기에 투입하는 인풋 한 1억이라고 따지면 1억을 치킨을 먹는 사람이 맛있는 치킨을 먹고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는데 이렇게 효과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지 않거든요 주로는 거의 이제 되게 수동적으로 프랜차이징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그런 뭔가 인테리어를 만들고 하는 업체들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쓰여서 이게 구조상으로 제가 이제 치킨집 사장이라고 해도 되게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예산을 이 사람이 맛있는 치킨을 먹고 맛있는 좋은 경험을 하도록 이렇게 잘 분배를 해서 전략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 구조가 아니라 그 과정, 그 공간 자체를 세팅하는 과정상에서 대부분의 돈이 소모가 되고 그 나머지 좋은 경험을 해주기 위해서 투입돼야 되는 인풋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구조상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약간 사실은 두 번째는 좀 경쟁력이 부족한 컨텐츠인데 약간 구조가 이렇다 보니까 내가 우리 엄마가 갈비탕을 맛있는 갈비찜을 할 줄 아는데 이 갈비찜을 시장에 되게 손쉽게 내보내고 좀 가볍게 위험부담이 없이 내 옆집 사람이나 동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선보이고 그게 좀 피드백을 받아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컨텐츠로 좀 자리 잡을 만한 어떠한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내가 사장으로서의 되게 마인드를 갖고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싶지만 결국은 되게 수동적이 되고 역으로 또 시장 자체도 그렇고 약간 이게 되게 반복적인 구조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퇴사학교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차피 수동적일 거 좀 더 안정적인 대다수가 따르는 프랜차이즈 테크를 타야 되겠다 약간 이런 구조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몰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사람들이 그 기업가 정신의 마음가짐은 그 스몰 비즈니스 생태계가 가지는 구조랑 같이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시장 상태가 되게 건강하지 못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새로 나타나는 이제 그 자위반 타위반으로 젊은 친구들부터 나이가 좀 있는 시니어분들까지 이제 자영업 시장에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시장 자체가 되게 불투명하고 비합리한데도 거기를 이제 비집고 들어가서 뭔가 해보려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움직임들이 이후에 스몰 비즈니스 시장에서의 기업가들이 어떤 식으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리를 잡아야 될지에 대한 힌트 같은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해왔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좀 영리하신 분들은 돈을 거의 안 써요 그러니까 기존에 스타트업 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있는 타겟에게 좋은 경험을 주는 데에만 돈을 쓰고 거의 다 쓰지를 않는데요 일종의 예를 들어서 여기는 홍대 연남동에 있는 펠트커피라는 데인데 한 3, 4년 사이에 좀 되게 핫한 커피로 좀 유명한 곳이에요 많은 곳들이 여기에 있는 것들을 따라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가 원래는 피아노 가게였거든요 그래서 피아노 가게의 구조를 거의 다 그대로 사용해요 그리고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고 먹는 데에 그 맛이랑 경험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곳에만 비용을 투자하고 나머지 비용을 투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로는 제가 이제 건축을 하고 인테일을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 공간을 만들고 인테일을 하고 스타일링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돈이 있고 그 사용자의 경험이나 직결되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험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런 식으로 현재의 자영업 공간 디자인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약간 이런 것들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공간을 소비하고 제품을 소비하는 게 좀 더 힙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들도 있고 약간 그런 여러 가지가 작용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저희가 저희 회사에서 이제 공간을 기획하고 클라이언트 베이스로 개발하기도 하지만 직접 운영하기도 하는데요 그 공간이 이제 고정되어 있는 공간도 있고 이제 팝업 레스토랑 같은 거를 운영을 해요 저희는 테스트 키친 서울이라는 팝업 레스토랑을 운영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빈 공간, 클라이언트들이 안 쓰는 공간들이 있는데 그 공간에 들어가서 일종의 팝업 레스토랑 같은 걸 만들고요 한 6개월 정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셰프가 같이 붙어서 요리 같은 걸 만들고 그 요리들이 이제 오프라인 테스팅을 해보고 오프라인 샵으로 나가고 약간 저희는 그새 팝업 레스토랑을 좀 어느 정도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하다가 다른 도시로 옮기고 약간 이런 형태의 팝업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 경우도 앞에 경우랑 마찬가지로 크게 돈을 안 드려요 그러니까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 부동산에서 좀 더 자유로우려고 하는 경향들이 점점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테스트 키친 서울을 1호점 같은 경우는 저기 저인데요 저랑 셰프랑 같이 일하는 친구 이렇게 셋이서 일주일 동안 원래 있는 공간들을 만들었는데 한 천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이긴 하지만 천만 원 정도를 들였고 그 돈이 이제 지금은 거기에서 팝업이 끝나고 그 기기를 띄어내서 한 800만 원어치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 그 공간에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놓은 돈은 한 200만 원 정도라 인건비를 제외하고 200만 원 정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조금 부동산에 고정적이지 않게 매어 있더라도 부동산에 고정적으로 매어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한테 충분히 좋은 경험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실험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아마 제가 이제 스몰 비즈니스를 이제 서포트하는 전문가로서 예상은 이러한 경향들이 조금 더 많이 퍼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지금 이제 부동산 자체도 눈에 띄게 비용이 비용 구조하고 상업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 구조도 되게 비용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뭔가 만드는 데들에 대해서 더 이상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구조로 많이 가는 것 같고요 이거는 많이 하시는 사례일 텐데 미국에 있는 디너랩이라는 주로 이렇게 팝업 레스토랑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죠 그래서 이렇게 멤버들을 모아서 일종의 창고나 이런 데를 데려가서 자기네들의 그런 이벤트를 여는 약간 이런 방식들이 국내에서는 사실은 플랫폼화되기는 아직 전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약간 간을 본다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되게 많은 오프라인 공간들을 베이스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들이 생겼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핀스팟도 있고 스페이스 클라우드도 있고 해외에는 어퓨어 히어라고 팝업 공간들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공간들이 있는데요 이런 공간들 이런 플랫폼들을 바탕으로 해서 되게 일부 젊은 친구들이나 얼리아답터를 중심으로 좀 새로운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경향들이 되게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게 한 3, 4년 사이에 에어비앤비 같은 호스트를 하면서 경험을 쌓았던 친구들이 조금 다른 이제 주거나 숙박 형태가 아니라 오프라인 상업으로 나와서 여러 가지 형태들 파티룸도 만들고 일종의 루프탑 같은 거 고쳐서 대관을 해보기도 하고 거기에 이벤트나 서비스를 붙이기도 하면서 되게 다양한 형태의 오프라인 공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슈퍼나 예를 들어 세탁소 등등등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일종의 도매로 떼어서 소매로 파는 형태라던가 주변에 제가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세탁이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몇 가지 목 그러니까 동네 골목의 목 중심의 비즈니스가 전통적인 스몰 비즈니스의 방식이었는데 그게 조금은 이제 바뀌는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실험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 며칠 전에 이제 미디어 프로젝트로만 공간을 만드는 프로젝트 룸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런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모든 벽들이 터치가 되고 약간 아이패드처럼 스크린 기능이 가능한 공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시간 세팅하는 데 따라서 얘가 커피숍이 됐다가 뮤지엄이 됐다가 라이브러리가 됐다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그걸 경험하고서는 저는 이제 건축가인데 저의 직업이 거의 필요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약간 이런 기술들이 지금 1년, 2년, 3년 사이에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스몰 비즈니스에 구체적으로 접목될 시기가 진짜 머지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에 두 개 설명드린 이 두 가지 크게 분리하자면 두 가지 같은 이런 방법들을 쓰는 저는 이제 스몰 비즈니스의 얼리 아답터라고 하는데 얼리 아답터들이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10대, 20대들이 힙합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30대 후반이라서 힙합을 조금 하다가 이제 케이블의 고등 힙합인가라는 프로가 있어요 고등학생들이 힙합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힙합에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좀 지속가능한 스몰 비즈니스를 구축하려는 친구들이 힙합 씬에 있는 래퍼들이랑 약간 비슷한 방식의 룰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종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스몰 비즈니스에서 앞으로 움직여야 될 경쟁력 지속가능한 기업가 정신의 마인드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일종의 이 친구들은 이제 모여서 되게 끊임없는 능동, 되게 활기차거든요 근데 그 활기차함의 기반은 약간 저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되게 낮은 실험 비용이랑 그 실험 비용에서 모험에 수반되는 되게 충분한 보상 그래서 힙합도 이제 내가 작곡해서 작곡하고 약간 이런 것들이 되게 위험도 높고 개인이 수술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몇 가지 툴을 익힌다면 그래서 거기에 통해서 그게 잘 바이럴이 됐을 때 거기에 많은 보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체계들이 되게 지금 이렇게 실험하는 친구들이랑 되게 닮았다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고요 거기에 또 친구들끼리 일어나는 크루 문화 사실 스몰 비즈니스는 다른 좀 규모가 큰 비즈니스들에 비해서 자신이 혼자나 아니면 같이 하는 코파운더 두세 명이 홍보나 인사나 모든 분야들을 다 책임져야 되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은 마케팅이나 등등등 비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이 일종의 저런 크루 문화로 해결을 보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팝업을 통해서 팬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던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주로 스몰 비즈니스와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기업가 정신보다는 저는 스몰 비즈니스 쪽에 좀 방점을 찍고 있는 사람이라서 스몰 비즈니스 자체를 고민을 해본다고 하면 어떤 지속가능한 기업가 정신을 가진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딱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은 되게 부동산에 매어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을 못하는데 부동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게 IT 기술 발달이든지 어떤 다른 법률적인 부분이든지 아니면 시스템 역량이든지 부동산에서 조금 더 자유롭고 이 친구들한테 어떤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디지털 자본을 스타트업이나 플랫폼들에서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조금 더 나은 생태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저희 회사에서도 꾸준히 한 10년 정도 공간을 이것저것 운영을 해왔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에서 오프라인 공간을 운영하는 것 자체는 일종의 파워 블로거들이 블로거를 운영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저희 전문성을 키우고 저희 회사 아이덴티티를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오프라인에 보여주고 사용자들의 경험을 얻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공간을 운영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편화될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에 독립서점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면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오늘 제가 드리려는 얘기는 약간 이런 얘기였고요 저는 마포구 서교동에 있어요 그래서 주로는 스몰 비즈니스 관련된 일들을 제일 많이 하는데 고민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부동산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고 이분들에게 디지털 자본을 강화시켜주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저와 저희 친구들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나누고 싶은 분들은 언제 한번 연락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